사상의학에서 사상을 결국 현대물리학에서 빅뱅으로부터 4차원이 팽창해서 이 형성된 현재의 우주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해석 이론이고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자료 그림에는 빠져 있는데 사상의학에서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을 인간 세계에 적용시키면 사상의학에서는 또 사심신물로 구분이 됩니다 태양에 연결되는 사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일상에서의 사건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심은 마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마음, 감정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신은 몸, 실체, 전체, 범위 정도로 해석이 되고 물은 물질, 도구, 개별 단위 이런 것들이겠죠 물론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심신물이라는 용어가 또 생소한데요 점점 내용이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사상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는 수많은 기준과 지표가 동의수세보원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기준이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심신물을 말씀드린 이유를 잠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그림을 보시면 태극에서 주역에서와는 달리 양의로 나뉘고 다시 사상으로 분화가 되죠 양의에는 심신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렇네요 아까 주역에서는 태극에서 음향으로 나뉘었다고 하셨는데 이재마의 사상의향에서는 양의로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사상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양의 단계에서 심신 그러니까 소양과 태음은 있는데 사물 즉 태양과 소음은 없죠 이 부분을 아인슈타인의 우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 이렇게 대충 구조의 중심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값으로 마치 추화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빛인데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거든요 네 그런데 혹시 빛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물량 내용을 많이 잊어버려서 열심히 기억을 해내야 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물리학자들이 이 빛이라는 존재가 뭔지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입자 그러니까 물질적인 특징을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물질이 아니라 물결이 치는 것처럼 파동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물리학 최신 직연으로는 이제 모든 사물이 다 파동이자 입자라고 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빛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굉장히 모순적이고 인간의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네 살면서 빛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신기합니다 과학이라고 해서 명확히 딱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까 그림자로 돌아가 보면 사상의학에서 태극이 양이 신과 신으로 나뉘고 다시 사상으로 분화된 것에 대칭이 돼요 빅뱅에서 가운데 파동이자 입자인 빛을 두고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로 분화되는 것에 완벽하게 대응이 됩니다 빛은 곧 파동 즉 시간과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 그리고 물이 되고 이는 태양과 소음이니까 인간의 사상 분화 과정에서 양위에 빠져 있던 부분이 우주의 사상에서 채워집니다 네 정말 어렵지만 대칭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파동이 시간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네 파동이라는 물리현상의 성질을 보면 진폭과 주기로 구성이 되죠 시간의 측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묘하게도 일상에서 시간의 속성을 띠는 현상들도 마치 파동처럼 움직이고요 계절이 그렇고 인간의 삶이 그렇고 시계바늘을 한 바퀴씩 돌고 시계추가 왔다 갔다 움직이고 비슷하죠 네 또 동의수세보원에서의 근거를 찾아보면 태양에 해당하는 천시는 지극히 탕하다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탕이라는 한자의 뜻풀이를 찾아보면 방탕하다 라는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힘들다 이런 의미가 또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시간과 관련된 현상들이 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가 사상의학에도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놀랍죠 사실 물리학 사상의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께는 별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사상의학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물리학 이론에 굉장히 잘 부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아인슈타인보다 일찍 태어나서 서로 접합점도 없는 이재마 이론이 현대 물리학에 완벽하게 대응이 된다는 이런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일단 잠시 쉬었다가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Jaune